아 아 아 아 아 이제 1부 마지막 무대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1부 마지막 무대는 바로 이분들이 보내주신 건데요. 매일 자유롭고 매력적인 풍부한 무대 보내주신 분들 빙진이 클럽의 무대에 박수와 함께 생기니까 이번 점은 3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고 고맙습니다. 그녀노문 없이 많이도 미래가 곁을 다하고 100% 그녀뿐으로 찾은 맘에 그녀뿐으로 사랑이라고 말해 느껴 웃겨 내게 더 사랑이라구 해 생각만 해도 아이러기 해 그러고 너는 알아서 남자가 다가오자 그녀를 놀라 그에게 날 소개했지 이게 아름다워 Who's that? Hey who's that? Hey who's that? I'm a 초록 그녀만 상처가 맨에 새기 잡다까지 Who's that? I'm a 초록 그녀만 서두와 마쳐 그냥 한번가지 마치 꼭 추워지는 세상에 도파두 다 팍을 하며 도파두 와면 나는 동사한 àng 참에 닿을 타던 곳에 너의 꽃은 foolish 깨고 썬 이 목소리 톱 하트 락밤 이 멋진 컵 빈내게 수많은 힘의 과정 속이 여전히 살아남고 관심을 쳐 우린 삼리는 특별해 Hey 스타일들보다 스페셜해 Hey 훨씬 일해지고 난 고백하기도 해 남자답게 OK OK 내 Pubing에 나는 오빠 그처럼 나도 매장하는 오빠 junи obras 나 알 건 물어본 적 그려도 놀라 Oh? 정말 친한 오빠 δ cab block stuff rock 무언가 타인 싸이너 손리미 너 원한 내 맘 Rush Ak-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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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 país managed to السا치 уверенно career You say it got Mum asking for you You say it got all right You say it got to be a girl You say it got to be a girl You say it tryna me X2 X3 X4 X3 X3 X7 X4 여러분 저 모르죠 everybody say what 다 같이 모르죠 우리 저 맨속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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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사합니다